아 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저희 먼저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희 오늘 첫 번째 행사인데 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 다 잘 보여요 대박 와 그러면은 여기 이쪽부터 이쪽부터 먼저 소리 들러 가야겠다 네 여기 히트 히트 장희희 씨, 이인 씨, 사랑스러워!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이야. 저희가 그런데 도둑재고 처음으로 애매하느라 나쁜 일 왔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 축복이 없어요. 그러면은 한 명씩 인사해 볼게요. 어디 살아요, 다들 이거. 아버지 진짜 좋다. 아아 돌아가야 할 수 있는 맞아요 이 아타카는 좀 재미있거든요 신작이었고요 또 재미있는 노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놀아가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두번째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할래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오 덤리덤리도 있고 안 덤리도 있고 혹시 힙합도 있고 혹시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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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힙합도 있나요? 힙합 힙합 또 아이들이 이제 힙합을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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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